뉴스 라운드업은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작년 여름과 다르게 그냥 훅 들어오지 않죠? 네. 이번에는 성인의 경우 저번에는 세대주가 신청을 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게 조금 개선이 된 부분입니다. 저 저번 거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강제기부 됐거든요. 홀리 크랩. 그냥 쓰세요.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시작이 됐죠? 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이게 출생 생년월일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신데... 아, 연도입니다. 생년입니다, 년. 그렇습니다.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여기까지이신 분들은 지금 아셨다면 놓쳤고요. 그렇죠.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면 또 금방 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당장 주말에도 전부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이번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자 잔뜩 받으셨죠? 네.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봤는데 그냥 배너에 홈에서 그냥 제일 먼저 띄게 해놔가지고 네. 들어가자마자 보입니다. 참 재밌죠. 전경연에서는 국민한테 돈 준다 그러면 싫어서 난리예요. 네. 근데 카드사들은 그거 못 받아와서 난리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시장이죠. 어디 이런 거짓마인드들이 있어요. 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말고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는 걸 거예요.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건보료 기준으로 17만 원 이하만 지급 대상이죠. 네. 연소득 5,8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12% 커트라인이죠. 그렇습니다. 건보료 기준 외에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외될 수 있고요. 즉, 물려받은 재산이 세다. 그렇죠. 애매합니다. 그리고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서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경제관료들의 멘탈 덕분에 지금 일선 공무원들의 멘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방법, 지급방법, 지급기준 등을 설명하고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언론은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죠. 머니투데이에서는 배달앱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혼란과 불만이 있다고 전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배달앱의 사실상 홍보대행 수준의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지연이... 아니, 큰 회사는 이거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앱에서 결제를 하면 큰 회사로 결제가 들어가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기사분한테 직접 결제를 하면 그 작은 소규모 가게에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그동안 별다섯 개 계속 주고 잘 드신 집들이 있으면 이번에 픽업해 오세요. 테이크아웃해 오세요. 테이크아웃 하시면서 주방 상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인사도 나누시고 처음 보실 텐데 그동안 한 열댓기 먹고서... 그리고 접속지연이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는 기사는 늘 나오죠. 그렇죠. 이런 거 할 때마다. 이걸 이데일리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걸 이데일리가 먼저 쓰고 다음날 매일경제가 우라카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쓸 건데 귀찮잖아요. 우라카이 해야죠. 그렇죠. 이거 우라카이 하는 것도 약간 개그 포인트가 있는데 기사일 게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월요일 날 이데일리가 쓰고 다음날 매일경제가 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등장인물의 생일을 바꿨어요. 아이고, 클래식한 숙박. 월요일 날 86년생인 직장인 A씨는을 화요일 날 베키면서 87년생인 직장인 A씨는으로 바꿨더라고요. 아, 하루 사이에 출생신고 날짜 바뀐 거 부모님이 고백한 거죠. 그렇죠. 사실 엄마, 아빠가 싸워가지고 그날 동사무소에 못 갔단다. 한 살을 하루 만에 먹었어요. 네. YTN은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이... 이런 거 너무 억울해. 이런 흔해 빠진 수법 우리 청취자밖에 모르잖아요. 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네요. 그렇죠. YTN은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을 풀어서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보도를 했고요. 네. 뉴스는 또 11조 지원금 풀리는데 아슬아슬 역차별 탈락 현실화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역차별이라는 단어를 이제 슬슬 막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하하하하하 역차별라는 단어만 보면 독자들이 시민들이 눈이 뒤집히겠지라는 일반적인 기대가 많은 언론인들을 휘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군장병 배려 없는 국민지원금이라는 기사를 내었습니다. 재밌죠. 특히나 경제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랬으면 그전에 재경부 편을 들질 말든가 경제관료 편을 들질 말든가 또 이렇게 막상 실현이 되니까 못 가서 한 달입니다. 원래 선별지원하라고 굿 했잖아요. 네. 이번 주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릴 것들이 좀 많습니다. 벨라루스에서 반정부 시위를 이끈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콜레니스코바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벨라루스 법원이요. 네. 벨라루스는 작년 대선에서 선거 3개월 전에 유력한 야권 후보자를 체포하고 27년간 장기 집권 중인 루카슈코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당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엄청 큰 민주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정부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해서 3만 5천명 이상을 체포했고 야권 인사들은 거의 다 해외로 왕명한 상태입니다. 국제사회는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벨라루스는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알렉산드리 루카쉈코죠. 루카쉈코는 이게 잘 모르고 봤을 때는요. 군복 입은 사진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선출될 때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건국 당시에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걸 했고 마이크 워크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소위 말해 사이다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푸틴의 판박이가 됐죠. 적어도 선거 부정과 권력 중독에 있어서는. 구소련 국가들은 정치적 보수의 성향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정반대입니다. 구소련 체제를 유지하는 정치인을 원하면 그게 보수죠. 국영기업 비율이 국가의 절반을 넘어가고 실제로 벨라루스도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복지가 빵빵하게 유지가 되고 그 와중에 시장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고 이러면 보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수 지지자들한테 인기는 많아요. 문제는 계속해서 75%, 80% 넘는 득표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또라입니다. 권력 이향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대선 선거 3개월 전에 유력한 야권 후보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은 무서워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유명해졌던 건 작년에 했던 말들이죠.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이 보득하다. 나중에 말을 바꾸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치료가 된다. 또 말을 바꾸죠. 코로나는 정신병이다. 그래서 코로나 전국에 미친 사람들 소개해 주는 해외 뉴스들 보시면 축구리그 일찍 다시 시작하고 관중 다 받은, 아이스하키리그 관중 다 받은 거기 다 벨라루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레즈비언이란 남자들이 다 별로라서 생겨난 거다. 이런 말을 그냥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10년대 중반에 러시아하고 사이가 잠깐 틀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빼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러시아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친러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소방세계에 너무 좋은 먹잇감이죠. 러시아의 발목을 거는데 제재하기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는 겁니다. EU와 미국의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알려드린 대로 엄청 큰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올해까지 그 얼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체포되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소개해드린 마리아 콜레스니코바라는 인물인데 아직 마흔도 안 됐고 원래 음대 나온 사람이고 국영 피라모니가 프루티스트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작년부터 현지 언론들 번역하는 곳을 뒤져보면 한국 검찰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거 합니다. 이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터는 기사거리를 꾸준히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서워하는 거죠. 향후에 한동안 러시아와 EU 그리고 미국의 대결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국정뉴스가 많아요? 이스라엘 교도소에 소감되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6명이 수개월 동안 수개월에 걸쳐서 탈옥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뭐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가서 물어봐서 영화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비슷한 영화가 너무 이미 있어서요. 그건 그래요. 간방 화장실에서 교도소 밖까지 수개월 동안 땅굴을 파서 탈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쇼싱크 타출처럼 탈옥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탈옥한 애들은 이스라엘의 테러를 한 책임자와 지하드 그룹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들의 탈옥을 환영하고 하마스는 탈옥범에 대한 수색을 방해하기 위해서 풍선에 인화성 물질을 담아서 이스라엘 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풍선이고요. 터뜨리면 빵 하고 불이 살짝 콱 합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한 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조금 납니다. 옥상에 동그란 자국 남는. 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재개했습니다. 그쪽이 쓴 건 무기입니다. RPG입니다. 아니 이런 일은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법무부가 있다면 법무부 잘못이잖아요. 한국에서 누가 이런 식으로 탈옥을 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숟가락으로 탈옥한 수감자가 나왔습니다. 수감자를 잡으면 되죠. 그리고 교도소장이랑 간부들이 문책을 당하면 되죠. 왜 그 결과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격이냐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폭격 맞을 만한 짓을 뭐 했느냐 하는 건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팡 터지는 풍선을 날려보낸 것입니다. 1받고 100을 돌려주는 일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1도 아니죠. 0.5는 수감자들 몫이니까. 0.5받고 이스라엘은 늘 그렇듯 100을 돌려주고 있다. 다음 보시죠. 미얀마 민주주의정에서 쿠레타를 일으킨 군부정권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얘기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미얀마 민주정부가 있습니다. 네. 뭐랄까요. 망명정부 같은 거죠. 물론 망명 안 같습니다. 망명정부의 형태이고 대통령 대행이 지금 있지요. 민지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는 7일 SNS를 통해서 군정을 상대로 한 저항전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봉기를 요구 소수의 민족 무장 조직들도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쿠레타 대력을 공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한국이 지금 공식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미얀마의 정부는 이 국민통합정부입니다. 모르실까 봐서요. 김재순 씨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재판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박상정 조선우도의 대표이사가 상고를 포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마 뉴스에서 다뤘는지 아니면 국감대 다뤘는지 그랬을 겁니다. 네. 김재순 씨는 작년 5월 22일 재활용업체 조선우도에서 근무하다가 파쇄기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현장에는 파쇄설비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시설이 없었고 이 때문에 박상정 대표이사가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판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들의 판결문을 소개해드리죠. 그러면 전 방송 분량 엄청 뽑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토 나옵니다. 피고인이 반성을 한다 이런 말 많이 써있고요. 감형의 이유로. 그리고 제일 웃긴 건 산재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감형을 한다고 써놔요. 그건 의무잖아요. 죄를 줄여주는 보험이 있으면 안 되지, 이 새끼들아. 그리고 사장이 산재보험을 드는 건 의무잖아요. 건보료 내면 암 안 걸립니까? 이런 류의 해석을 법률용어로 제가 알기로는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부작위범. 무슨 짓을 해서 죽인 게 아니라 뭘 안 해서 죽게 한 범죄자라는 뜻인데 부작위범으로 보면 형량이 확 깎여요. 그런데 이건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경우에는 뭘 안 한 게 곧 가장 직접적인 잘못이잖아요. 뭘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안전점검을 법에 나온 대로 안 하고 휴식권 보장을 안 하고 교대 근무 인원도 안 채우면 고의로 사망할 확률을 높였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제가 요즘 언론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합니까? 백신을 안 맞고 방역을 따르지 않아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죽도록 유도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건 실제로 중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너무 죄의 무거움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집유를 안 받고 8개월을 해도 형을 신형을 사는 건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참고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일 중국의 방송 규제기구인 광천총국에서 예쁜 남자 아이돌들을 퇴출시킨다는 보도가 국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낚은 분들 많았을 거예요? 네.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돌아다녔고요. 네. 그런데 이것은 냥파오라는 단어를 과대해석한 오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 광천총국의 발표 내용 중에서 냥파오 같은 기형적인 미적 감각은 단호히 차단한다는 문장이 있거든요. 냥파오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냥파오란 경극처럼 남성이 여성처럼 화장을 하거나 여성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네. 문화운동가인 손희상 작가는 발표에서 말하는 분장은 괴상한 분장을 금지하고 경극도 여기에 포함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남성 아이돌의 화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 내에서는 왜곡된 채로 다 퍼졌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나쁜데 뭐가 잘 나쁘냐면 중국에 대놓고 무식한 언론들 있잖아요. 나랏돈도 받는. 네. 황구 백구 같은. 거기에서 황구 시부 같은 데에서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해 왜곡을 했다. 그랬을 때 떳떳하게 받아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바보 같은 왜곡을 하며. 그리고 이제는 지난번의 사례를 통해서 뭔가 번역에 의한 이상한 기사가 퍼지면 손희상을 찾는 기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언제든 쓰세요. 마지막입니다. 연합뉴스가 홍보대행사에서 돈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썼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 있죠. 그렇죠. 이에 대한 징계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에서는 연합뉴스는 포털 내 모든 서비스에서 32일 동안 그러니까 모두 거덜을 내주는 그런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죠. 연합뉴스는 포털 내 모든 서비스에서 32일 동안 콘텐츠 노출 및 포털과의 뉴스 제휴 계약 재평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네. 국가기관통신사가 가장 많은 한국인에게 노출되는 미디어에서 일정기간 퇴출된 사건이 왜 일면이나 이면의 헤드라인이 될 수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이것도 정부 깐는데 돌려 쓰실 수 없나요? 기가 막히게 깔 수 있지 않나요? 정부를. 연합뉴스를 어떻게 방치했길래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뉴스 라운드업이었습니다. SSFM입니다.